이주연님 모시고 내 나이가 어땠서 부터 가보겠습니다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서 아 내 나이가 있나요 아 내 나이 나이가 어땠어 아 내 나이가 어땠어 아 내 내 나이가 어땠어 아 어느 날 고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날이 더 어땠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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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더 어땠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